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변신 로봇 4대 합체 렉터 봇입니다. 총 6대의 중장비들이 각각 변신도 되고 또 합체도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변신이 되고 합체가 되는지 박스를 먼저 살펴보고 또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스타트! 퀴즈 하나 여러분께 내겠습니다. 이 박스를 지금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혹시 찾으셨나요? 퀴즈입니다. 딩동댕! 맞습니다. 아, 이 제품! 네, 이거 뭐죠? 분명 6대죠? 네, 6대가 변신을 하고 합체하는 제품인데 네, 여기 한글 이름에는 총 4대 합체 변신 로봇이라고 적혀있네요. 변신 로봇 4대 합체! 너 4대 맞자! 네, 구성품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, 중장비 6대가 있고요. 합체 틀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넣는 형태의 합체인 것 같습니다. 곰발바닥, 로봇발바닥, 곰발바닥, 세발바닥, 곰발바닥, 로봇발바닥, 곰발바닥, 세발바닥... 아, 이거 어렵네요. 로봇의 발바닥인 것 같고요. 두 주먹 불 꺼지고! 네, 주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비행기 머리 같은 총이 있네요. 자, 첫 번째는 이건 뭐죠? 네, 제가 이름을... 어,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. 오,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. 와, 신기하네. 이 차의 이름은 뭐죠? 네, 제가 찾아보니까 휠 로더라고 돼 있는데 어, 좀 생소하네요, 이름이. 두 번째는 포크레인 굴삭기! 와! 와, 이렇게. 와, 흡퍼먹어! 와, 진짜. 와, 이게 진짜 멋있네요. 와, 좋은데요, 이거? 크레인입니다. 와, 크레인도 이거 다 돌아가고요. 아, 근데 아쉬운 점은 크레인이 이게... 길이 조절은 따로 안 되네요. 근데 뭐가 이렇게 자꾸 덜렁덜렁 거리네요. 여기 뭐죠? 네, 이렇게 접히기는 하는데 크레인이... 네,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하진 않네요. 돌아가긴 하고요. 근데 왠지... 굴삭기와 크레인이 같은 부분일 것 같죠? 똑같이 생겼네요. 네 번째는 불도저입니다. 와, 불도저. 어, 근데 이거 뭐 움직이지는 않네요. 불도저는 뭐 따로 움직이는 게 없네요. 다섯 번째, 레미콘. 레미콘 트럭입니다. 와, 멋있네요. 네, 레미콘 트럭. 와, 이거 돌아가나요? 어... 안 돌아가네요. 마지막 여섯 번째는 트럭입니다. 네, 트럭 이게 이 부분이 원래는 올라가죠. 이렇게 흙을 쏟으려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 따로 움직이지는 않네요. 하나씩 로봇으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봇으로 변신. 자, 좌측부터 갑니다. 이 중장비부터 변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변신! 로봇인데요. 세우니까 그냥 로봇인데요. 변신이 이게 끝이었습니다. 황당하네요. 굴삭기 포크레인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굴삭기 포크레인은 또 얼마나 또 황당한 변신을 할지 설마 얘도 일어나면 끝은 아니겠죠? 이게 끝인가요? 자, 오, 그나마 다리는 일어나고요. 달려, 달려!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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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설멍 Command 9장에 나오는 로봇 변신은 이게 끝입니다. 뚜워! 세 번째 크레인입니다. 여러분 대충 진작이 가시죠. 퍼크레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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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도저는 또 얼마나 황당한 변신을 할지 이 자동차 변신 패턴을 대충 감회 오시죠. 그냥 뒤집기만 하면 변신이네요. 뒤집으면 얘는 아닌데요. 얘는 뒤집으면 아니네요.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. 그냥 이대로가 로봇이었습니다. 이 로봇은 다리가 하나입니다. 걸어다닐 수가 없고 콩콩이 콩콩이로만 다섯 번째 레미콘입니다. 이제 좀 무서운데요. 앞으로 앞으로 마지막 트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부터 불안하죠. 지금 벌써부터 뭔가가 보입니다. 자 이거는 좀 왠지 기베리 한번 해볼까요? 일어났어요. 네.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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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막고 있네요. 가슴이 팔을 막고 있어가지고 네. 앞으로 나란히는 안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입니다. 개그적인 분위기로 저를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. 움직일 수 없고 팔을 내밀 수 없고 허리를 굽힐 수 없는 우리의 벽돌 로봇 또 합체는 어떻게 되는지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체는 네. 앞에 보이는 네. 이 틀 안에다가 네. 이 틀 안에다가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. 자. 바로 합체 가보도록 하죠. 깜짝 깜짝ir mai인 people. 너 bullied annah 너ally esc prep 럼때 overlwill 너umber 보레 너희들 김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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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登録 합체를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합체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로봇 만들면 저도 로봇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퀄리티가 별로여서 안타깝지만 재미있게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대문박 장난감 채널에서는 더 많은 신기한 제품, 재미있는 제품, 멋있는 제품, 개그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개그 합체 로봇을 보여드린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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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